네 안녕하세요 마리글레르 구독자 여러분 에스쿱스입니다 에스쿱스의 어바운미 시작하겠습니다 캐럿이라는 게 보석의 단위를 표기하는 단어인데 시간이 갈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는 저희를 높여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와 CG 때 약간 CG 때 같다 그쵸 로즈컬츠 세레네티 맞죠? 저는 정확히 알고 있죠 저희가 정했을 때 아마 올해의 색이었을 거예요 5월 4일 예쁘다 쇼챔피언 2016년 5월 4일 예쁘다 쇼챔피언 가끔 그 영상을 찾아봐요 가끔씩 그 영상을 좀 돌려보면 초심도 찾는 것 같고 아직도 울컥불컥하는 마음이 있어서 심적으로 힘들 때 가끔 찾아봅니다 틀렸어요? 며칠인지는 기억이잖아요 톱나게 그만하죠? 12번 마치 땡고 깼다 썬어 공 뚱뚱뚱 뚱뚱뚱뚱뚱 오! 3번? 2번? 1번? 1번 아닌데? 6번? 8번? 9번? 8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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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우지 맞는데? 민규! 아아 멤버들이 나이가 가장 큰 승인 것 같다 정답 맞네요 멤버 틀지 말하자 우지, 호시, 민규 멤버들 하하하하 멤버들 우지, 호시, 민규 하하하 멤버들 오케이 하나 틀린 걸로 하하하하 회색 회색 파랑 오 몇 개의 장면들은 생각이 나요 빨간은 호시가 찍었을 거예요 폭죽 이렇게 찍으러 짠 회색이 어디서 나왔죠? 일단 맞춘 걸로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 2월 14일 22일 16일 17일 5일 5일 2월 6일에 왔어요? 아 얘들아 미안하다 진짜 영상 보지 마라 얘들아 보지 마 알겠지? 미안해 아 이건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진짜 눈이 침침해가지고 요즘에 눈이 침침해가지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요즘에 마지막 첫 번째 이거 복장을 보니 딱 예쁘다 같은데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뀌었어요? 이거 박스 옷인데? 그렇죠? 그럼 이건 대체 무슨 활동이었던 거지? 홈? 솔직히 이건 반지가 진짜 안 보였다 하하 저는 지금 반지 저희 의견이 많이 들어간 그전엔 좀 두꺼웠어요 두꺼워서 춤추거나 바닥에 부딪히면 다 이렇게 좀 많이 구겨졌었어요 소고기 미역볶음 소고기 미역볶음 쿡스쿡스 맞죠? 어? 망했다 홀려야지 하하하 아이 그게 오해가 좀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고 자꾸 정한이가 훈수를 두다 보니까 깜빡한 거예요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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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깜빡한 겁니다 저 요리 잘합니다 쿡스쿡스 자칫한한테 한 번 더 할게요 소고기 미역볶음 소고기 미역볶음 휴대용 급발진진? 엑셀진? 급발진진 일루어 한 거 없으시죠? 네 저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소고기 미역볶음 소고기 미역볶음 compliqué Kunst 만세 만세를 원래 넣고 싶었는데 비터선에서 많이 보여드렸어 가지고 빠지게 돼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 삐졌는데 다 삐졌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 삐지는 거지? 근데 그거 약간 컨셉이에요 잘 안 삐져요 저 티예요 저 안 삐져요 민규 민규 정환 정환이가 아니에요? 아 버논이? 도겸이 도 아니고 원우? 도 아니고 승관이 민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잘생겼다고 느낀 얼굴 승관이는 캐럿분들에게 표현하는 방식이나 승관이한테 매력을 많이 느낄 것 같은 사회? 축사? 근데 솔직히 봐요 정작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민규 밖에 없어요 영상 스냅, 조명 연출 세트, 감독 청소 그냥 다 해 사회? 추측을 잘한 게 아니라 웃기려고 하신 것 같은데 캐럿들도 여기 개그 욕심이 있어요 이거 웃기려고 한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왜 나는 안 웃겨졌어요? 왜 축사해요 저는 캐럿들도 여기 개그 욕심이 있어요 와 제가 데뷔하고 활동하면서 하루만에 이렇게 많은 착을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다양한 매력을 많이 담은 마리클레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나오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일본 앨범 나왔거든요? 우지가 정말 잘 쓴 열심히 쓰는 곡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세븐틴의 총관리 레어스코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이렇게 for today's video we're going to have to make sure we can all see you guys 앞으로 더 한번 영상ids we're going to have to make sure